히든템 저는 히든템 같은 존재거든요? 폐다 현장이면 끝내 버릴 수 있어요! 여름부터 겨울까지! 다소품도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! 모공이 확실히 줄더라고요! 겨울에는 건조하기도 하고 각질 때문에 뜯었나요? 각질이랑 노폐물 제거가 돼서 자체도 복근해지고 화장도 잘 먹어요! 부드러운 면으로 피부결 정돈이랑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! 가급적이어서 헤드 타입 재팬들을 안 써왔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앱털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촉촉하더라고요! 그리고 쓰고 퀵 버리시면 돼요! 진짜 간편하죠? 여기 딱 메이크업을 하면 무슨 같은 날씨에도 끄떡없는 코믹가 됩니다! 머리에 말릴 때 딱 수분팩으로 저녁에는 모공 관리팬으로 낮에는 수정화상용으로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! 여러분 만족을 바로 만들었어요! 메디큐